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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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잡고 때린 줄 알았는데 명량 암살 반상 정답! 정답! 때려야 돼 때려야 돼 고기는 나 엑스멘트부터 봤거든 나도 봤어 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달팽이가 괜찮아? 괜찮아 방수야 방수야 머리였어 머리였어 머리 자 그러면 물 따기 시간이죠 한 잔 사겠습니다 좋아요 아니요? 아 그래요? 정답! 정답! 아 좋네요 약 2만원이야 불안전에 100밖에 100 더 아 우리 팀 그 보너스로 두 잔 줄게요 두 잔 두 잔이요? 베리꺼랑 내꺼 줄 테니까 두 잔이요? 베리꺼랑 내꺼 우리 베리꺼랑 내꺼 내 방수야 내 방수야 내 방수야 또 빨리 안 돼요 야 너 너무 아깝게 졌어 차량 열정시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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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만 사냐? 준비 시작 방수야 누나는 어떤 여자 같아? 친심으로 해야 되죠 맨철한 여자 친심으로 해야 되죠 맨철한 여자 친심으로 자기의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 ền 정답 이미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야 정말. 속마음을 얘기하는구나. 지효다가 속마음을 얘기했잖아. 얼마나 있길래 그래. 대박이다. 근데 이거 곱하기 있습니까 찬스가? 세준 씨가 진짜 없나요? 동훈이 형이 곱하기니까 동훈이 형한테 가. 곱하기. 너 곱하기는 곱하기는 곱이겠네. 곱하기는 곱하기는 곱하기야. 곱하기는 곱하기야. 한 번 주저질 때 됐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전 진짜 잘. 아니 근데 보통 남자들이 순차 안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된다니까 입 좀 봐봐. 이미 저렇게 된다니까. 어? 키가. 얼굴 왜 이래? 얼굴 왜 이래? 어떻게. 저 얼굴 왜 이래? 나도 저랬어? 내가 저랬다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 얼굴 왜 이래? 저 얼굴 왜 이래? 저 얼굴 왜 이래? 저 얼굴 왜 이래. 저 얼굴 왜 이래? 이거 바로 올라가. 피를 안 걸어졌네? 충격적이야. 충격적이야 얼굴이. 나도 저랬어? 야 큰일이다. 이 때 진짜 무섭지? 이 때 진짜 무섭지? 나도 이 김 저랬어? 나. 눈이 왜 저래? 왜 이래? 재밌어. 오지마. 다 되겠지. 선생님. 선생님 포기하실 것 같아. 피리빛. 나간다 나간다. 아 여유 생겼어요 여러분. 방수부터 할게. 저분 쌓게요. 저분 쌓게요. 저분 쌓게요. 3세부터 하자 3세부터. 그래. 3세부터 하자 3세부터. 3세부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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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이게 뭐지? 왜 그러냐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왜그래. 진짜 왜 그러냐. 너 진짜 존경스럽다. 이렇게 당기는 그냥 밀어주세요. 밀어요? 아 아. 바로.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 돌면 안 되고요 이게 아닌 것 같다니요 집중 아니 여기 펴주신 상태에서 골반을 잡아주시고 앞으로 쭉 앞으로 핸들링을 전혀 안다녀요 뭐 하시느냐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둘이 뭐해 아 둘이 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뭐요? 포기라고요?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포기라고요? 운동을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무슨 제자리 왜 이렇게 바로 포기 아니 한 두 번 해서 포기는 게 어딨어? 이렇게 와 지혈라 잘한다 눈이 유연하네 이제 만약에 이게 가능하신 분은 발 뒤꿈치를 들어요? 아 들리게 나요? 와 잘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도 해야 되죠 선생님? 반대세요? 반대 안 해요? 그대로 앞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신 분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신 분 왜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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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 왜요? 좀 더 올려야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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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발끝에 힘내시고 오우 어우 아아 아니 옆으로 말고 앞으로 아니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아 잠깐만 아 왜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돌지 아니 끊을 때 당연히 돌지 아니 잠깐만 아니에요 이상해요 몸이 이상해요 몸이 몸이 이상하잖아 아니 몸이 이상하잖아 아니 아니 이상해 맞아 이상해 이상해 아니 몸이 이상해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네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네 한번 알려줘 보세요 진짜 예? 아 쟤요? 지금 어디 갔어요? 아 쟤요? 아 쟤요? 아 쟤요? 우리 서로 책임지지 않게 같이 꽂자 그래 자 우와 좋은 방법이다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진짜 나빴다 너 얌생이구나 너 진짜 나빴다 너 얌생이구나 야 오늘 야 이다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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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호까지 가져간다 너 정말 나빴다 너 얌생이구나 늦게여 늦게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늦게여 가 아니야 아니야 아 다이가 모든 유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설마 재석이 형 들어간다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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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살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가야지 강수야 강수야 가는 거야 몇 개 없어요 그만큼 저희 가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튀어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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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진짜 같이 갈래? 오케이 같이 가? 너 진짜 이번에 꼬는 거야 둘이 함께 꼽으면 누가 한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자 이것만 넘어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하나 둘 셋 쓸 테니까 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넌 셋 짚게 셋 너 짚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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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타이밍을 못 맞춰 타이밍을 못 맞춰 하나 둘 셋 줄 알았는데 왜 못 맞추냐 애기 아니면 갑자기 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좋지 오빠 너무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하나 둘 셋 짠이지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너는 진짜 얌생이잖아, 너는 진짜 얌생이야. 빨꽂아도 빨꽂아도 복귀는 해먹 쪽으로. 이렇게? 네. 지금, 지금 다 맞는 건가요? 맞아요. 저분 좀 아시고 여태우세요. 아니, 이거 안 돼. 선생님, 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랑 지금 동작이 틀린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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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누가 먼저 집어주세요, 뭐예요? 아, 잘못되면 잘못되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혹시 귀찮으신 거예요? 인어공주 같아요, 지금. 아, 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어머, 아야. 네, 맞아요. 어휴, 이 옆구리를 눌려준다는 느낌으로. 어, 김종국 씨 되게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휴, 엄청 늘어난다. 네. 선생님. 네? 아, 저걸 너무 투명히 다 취급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저걸 너무 투명히 다 취급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다 봐주고 저만에 그냥. 아니에요. 네? 너무 긴가? 너무 긴가? 이거 맞아요? 아, 참. 맞아요? 형님, 왜? 형님, 왜? 형님, 이상해요. 이분 이상한 거. 이분 이상한 거. 이분 이상한 거. 이분 이상한 거. 이분 이상한 게 아니라. 아, 숨을 힘들어했는데. 아, 자세를 집어줘야지. 아, 숨을 힘들어한 거예요. 진짜. 집중해. 오케이. 숨은 원래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숨은 원래. 숨은 원래. 아니요, 아직 빼지 마시고요. 네. 우리 손. 아, 이거 맞아. 이거 괜찮아. 이거 손 넘기는 거 왜 안 하고 이거부터 해요? 했어요, 방금. 어? 이거 안 했어, 이거? 이거. 이거 안 했어, 선생님. 이거 손 이렇게 넘기는 거 안 했잖아요. 했어요. 어? 했어요. 우리 안 했잖아요. 아니, 우리 안 했다는데. 우리가 안 했다는데, 문을. 그랬다고요? 안 했잖아요. 아까 왼쪽에. 어떻게 지금 뭘 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뭘 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뭘 할 거예요? 방황하지 마, 아니? 방황하지 마. 아, 잠깐만. 끝, 끝. 이제 일어나주세요. 끝, 끝. 이제 일어나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끝이에요? 일어나라고 끝이라고? 잠깐만 이 사람이 뭐야. 아 잠깐만 이 사람 뭐야. 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했어요. 했어요. 사랑한 애가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한 애가 갔어요. 양세찬을 사랑했는데 제가 갔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줘. 이거.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잠깐 이제 두 분 뽑히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어떻게 해줘요. 2번 카리스마입니다. 오케이 2번 2번 카리스마. 정답 2번 카리스마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오케이. 너 기독교라며요. 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봅시다. 이거. 내가 보고싶다.